연예인, 신앙, 고백, 홍이삭, 가수, 하나님의 세계, I love you 등 크리스천들이 더욱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서 가식이 없는 삶을 반영하는 음악을 해나가겠습니다. 김, 길이, 개그맨, 배우, 개그콘서트, 왜그래, 풍상시, 안녕, 나야 등 여전히 회기를 하고도 죄를 짓지만 이전이라면 나는 정말 별로인 사람이구나 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난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희망이 가장 기쁩니다. 차지연, 뮤지컬 배우, 주님은 저의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빠죠. 가수 강균성, 왜 자꾸 교회 다니자고 할까요? 교회 성장 때문에, 헌금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수 지저스 래퍼, 비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악을 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우 최강희, 사랑하는 사람은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가수 김범수, 고3 때 처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전에 제 삶은 정말 엉망이었죠. 하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결정적인 계기는 찬양을 통해서였죠. 소녀시대 수영, 가수, 탤런트. 내가 못생겨지고 내 다리가 부러지고 춤을 못 추게 되어도 나를 사랑해 주실 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원천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 한 지혜, 하나님 주신 삶이 너무도 경이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와요. 이오셉 작가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주 방송인 아나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것만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구우먼, 원하미, 요즘은 웃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제 소명이 아닐까 해요. 그런 것을 다 seva 우선으로